안녕하세요 심천잡스 입니다 여기 보이는 호두나무 체어 최고급형 의자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열쇠를 긁어 가지고 여기다가 임시로 스킨이 찢어져서 테이프를 붙였는데 나중에 가죽 리페어 하는데 가서 고쳐야겠죠 여기 보면 이 호두나무 의자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십몇만원짜리 의자 인가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이 의자가 대체 몇백만원짜리 값어치를 하는 의자인지 딱 봤을 때 지금 뭐 자리가 그냥 사무실이어서 그렇지 회장님 의자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종 조정이 가능하구요 이쪽에도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여러분들의 뭐 집안이나 뭐 카페나 혹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